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스칠리아로 향합니다. 스칠리아로 가는 길 꼭 거쳐가야 할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데요. 로마에서 티레니아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닿게 되는 깜빠냐주. 요즘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입니다. 특히 석회암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약 80km의 아말피해안 도로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꿈의 드라이빙 코스죠. 어떻게 이렇게 절벽 위에다가 구불구불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구비치는 도로를 돌 때마다 바다가 불었다가 마을이 불었다가 절경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는 풍경을 달리다 보면 드넓은 바다와 깎아지른 절벽이 만나는 곳에 지어진 동화같은 마을 코지타노를 만납니다. 지푸른 바닷빛과 검은 자갈 해변 여행자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행복의 풍경 전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 포지타노는 아름다운 해변과 절벽의 풍경을 자랑하는 집들 덕분에 요즘 이탈리아에서 가장 핫한 휴양지입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때부터 부유한 로마인들이 웅장한 별장을 짓고 해수역을 즐겼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포지타노라고 하는 말은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곳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의 포지타노는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전 지금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근 화산의 영향으로 검은 자갈과 해변이 이색적이죠. 배낭에 쏙 넣어가고 싶을 만큼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마을 본격적으로 마을 산책에 나섭니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쩜 기념품 하나하나에도 귀여운 포지타노의 감성이 듬뿍 담겨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뭐야 너무 예뻐 제 발길이 멈춘 곳은요. 노란 그릇들이 예쁘게 진열된 가게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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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곳, 캄파니아주의 상징인 레몬 모양으로 꾸며진 각종 도자기 제품들, 특히 포지타노는 도자기 수공예로 유명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도자기 수공예로 유명한 곳은? 영원한 곳은 도자기 수공예로 유명한 곳에서 만들어진 장점인, 장점인 곳에 이를 화면을 사용해서 도자기. 그를 사는 곳에는 도자기 수공예로 유명한 곳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도자기 수공예로 유명한 곳에서 영원한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환경입니다. 언제나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빛나는 바닷가 마을 포지타노. 바다 위로 반짝이는 초여름 볕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말피 해안도로엔 크고 작은 중세 마을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질 좋은 레몬 산지로 유명한 아말피에 왔습니다. 빛바랜 중세 건물들이 운치를 더하는 골목 레몬으로 유명한 고장인 만큼 레몬으로 만든 특산품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사탕부터 비누, 리큐어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가로수도 레몬나무일 정도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주민들이 레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천이 레몬 농장입니다. 마을을 걷다 농장에서 일하고 계신 한 주민분을 만났습니다. 좋은 하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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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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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을 가르자마자 과즙이 팡 터지면서 태콤달콤한 향이 퍼집니다 약간 시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의외의 맛입니다 껍질이 안 써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레몬도 약간 쓴맛이 나지 않고 달고 과즙이 진짜 풍부하고 어휴 쉬지가 않네 와 과즙이 엄청 상쾌해요 끈적이지가 않고 그런데 이 지역의 레몬엔 특별한 탄생비화가 있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구나 땅이 너무 척박해서 원래 이곳에서 나는 레몬은 먹지 못하는 쓴 열매에 불과했다는데요 여기에 오렌지를 접목해 지금의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오렌지랑 레몬을 같이 섞어가지고 나무를 하나로 만드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얘는 엄청 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뽑지 않고 깎아서 노란빛이 넘실대는 레몬밭에서의 행복한 시간 딸바토리 씨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레몬 농장 안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식당 이곳에선 레몬을 활용한 요리를 직접 배우고 맛볼 수 있다는데요 아 먼저 어른아 아우 기달라 이리 리브로 바라베 오케이 아우 친절하게 오케이 오케이 어서오세요 레몬 요리 드실래요? 스파게티 알리몬 아 시 레몬이 들어간 스파게티를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올리브유에 마늘 향을 입혀줍니다 이 마늘 한쪽이 레몬이랑 어떻게 어울릴지 상상이 안되는데요 여기에 파슬리 때와 잎을 넣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면은 7, 8분 정도 삶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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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신기하다 상큼한 소스의 비법이라는 레몬잎도 하나 넣어주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레몬을 손질해 준비합니다 제가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은 이 레몬을 고춧가루처럼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고춧가루 모든 음식에 거의 다 집어넣듯이 타르타에도 레몬을 넣고 리조또에도 레몬을 넣고 각종 소스에도 레몬을 넣고 고춧가루처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핑으로 쓸 파슬리를 잘게 다지는 일은 제가 합니다 아까 만들어둔 올리브유 소스에 면과 면수를 넣고 볶으면서 레몬즙과 치즈를 더해주는데요 셰프님의 숙련된 기술로 면을 돌돌 말아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냅니다 거기에 파슬리와 레몬 껍질로 장식해주면 레몬 파스타 완성! 비주얼이 너무 예쁘죠 레몬과 마늘과 파슬리와 치즈라니 먹기 전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맛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이 재료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음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부에서 많이 재배하고 먹는 레몬과 관련된 레몬 파스타, 레몬 리조또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는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부에 오신 김에 레몬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과 앱이 즐거웠던 레몬 농장에서의 시간 예쁜 추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깐바니아의 주도 라폴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칠리아로 갑니다 무려 제주도의 14배 크기에 달하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죠 시칠리아는 또 다른 이탈리아라고 불립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의 위치에 고대 그리스부터 아랍까지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는 곳인데요 시칠리아 흰 대리석이라는 뜻을 지녔지만 다양한 색을 품은 매력적인 섬이죠 시칠리아 로마, 페니키아, 아랍 등 다양한 문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볼 것도, 즐길 것도 참 많은 곳입니다 시칠리아의 주도 팔레르모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팔레르모는 기원전 8세기 로마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유서 깊은 고도인데요 9세기 아랍의 지배를 받으며 번창하기 시작해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반갑게 말을 걸어온 이 친구들 한국인을 사랑한대요 한국에 인기가 많네요 학교에서 체험학습처럼 밖에 나왔나봐요 할 말이 참 많은 친구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애들 진짜 너무 귀엽네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신나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저런 걸 보면서 저도 활기를 얻는 것 같아요 참 많은 볼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팔레르모에서 꼭 가봐야 할 곳 구풍스러운 거리 위로 음악이 흐르는 도심의 사거리 광장 꽈뚜루 깐띠입니다 이 팔레르모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 중의 하나인 비토리오 에마누엘의 길 사이에 4개의 모퉁이라고 하는 꽈뚜루 깐띠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초의 계획 도시 중 하나인 이곳 사거리지만 광장은 둥근 팔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각 건물은 바로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네 모퉁이에 1층에는 사계절을 상징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여신이 있고요 2층에는 스틸리아를 통치했었던 스페인의 왕들 그리고 3층에는 4명의 성인이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럽을 여행하는 즐거움 빛바랭 건물을 바라보며 도시가 지나온 세월을 가늠해 봅니다 로맨틱한 풍경 덕에 현지인들에게 웨딩 촬영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시간 보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사거리를 지나 골목을 걷고 있는데요 서두르기보단 느리게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때 유난히 북적이는 한 식당이 보이는데요 모두 하나씩 손을 쥐고 먹고 있는 이 음식의 정체 전 세계에서 즐겨 먹는 밥튀김 아란치니인데요 여기 시칠리아에서 탄생한 전통 음식이죠 지금 여기 있는 아란치니가 노란 색깔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이탈리아말로 오렌지를 아란차라고 하고요 작은 오렌지를 아란치니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작은 오렌지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원조의 고장에 왔으니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수고하니 최초에 아란치니는 이탈리아 성인 성 루치아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 음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시칠리아 섬 어부들의 식사로도 간단하게 먹기 좋은 길거리 음식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프란을 넣고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고기나 햄, 치즈 등 각종 재료를 넣고 튀겨내는 시칠리아식 주먹밥 동글동글 모양도 예뻐요 귀여워 속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기는 재미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겠더라고요 워낙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서 저도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한국인 입맛에도 딱입니다 아무래도 쌀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반찬이 들어가 있는 형식에다가 튀기기까지 해가지고 부담없이 익숙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 즉시 바로 튀겨주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게 더 맛있습니다 망국 취향을 저격하는 맛이죠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미식이잖아요 맛있는 밥 한 끼가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진짜 맛집을 알아보는 방법 요즘은 여행을 하실 때 맛집 찾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탈리아의 식당이나 빵집이나 젤라떼리아 같은 곳에 새우를 찾으세요 이 감베로 로쏘라고 하는 빨간 새우라는 뜻의 새우가 붙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집들은 인증된 맛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미슐랭 가이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탈리아에는 감베로 로쏘 믿고 먹어도 되는 식당이니까 지나가다 보시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진짜 이탈리아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팔레르모에서 행복한 식사를 즐기고 이번엔 섬 여행의 백미, 바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팔레르모에서 동쪽으로 2시간 반 화산지대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황구도시 까따니아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보기 좋은 곳이 바로 시장인데요 이곳 까따니아의 어시장은 고대 때부터 내려온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칠리아 섬 전체에서 가장 활기찬 시장이라고 하는데 입구부터 벌써 엄청 시끌벅적해요 아, 이런 게 바로 여행이죠 시장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까따니아 어시장은 오전에만 반짝 열리는데요 한국의 수산시장처럼 구획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임자 다양한 지중해산 생선들이 가득합니다 우와, 엄청, 엄청 큰데? 마치 뿌리 달린 것처럼 독특하게 생긴 이 생선은 황새치입니다 아, 이게 칼이어서 스파너라고 부르는 거구나 몰랐네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 그러지? 아, 코는 칼이 되고 지느러미는 뿔이 되는 신비한 생선 시칠리아식 유머예요 시칠리아의 또 다른 명물 안초비라고 부르는 유럽 멸치인데요 갓 잡아온 거라 너무 싱싱해서 날것으로도 먹는다는데요 반신반의하며 먹어보는데요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루이? 루이, 예 아저씨가 내일 오라고 하시는데요? 아저씨가 내일 오라고 하시는데요? 네, 오케이 언제? 4시 4시 네 내일 와도 되는데 내일 오려면 아침 4시에 오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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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겠죠? 뜻밖의 만남으로 더욱 즐거웠던 시칠리아에서의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날 새벽 시장에서 만난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찍 항구로 나왔습니다 3시 지금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어제 어시장에서 만난 선장님께서 특별한 초대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항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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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와 하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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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강아지도 같이 간대요 우와 강아지도 함께하는 오늘의 멸치잡이 진짜? 너가 혼나거? 더 묶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어부들 친절한 초대덕에 시칠리아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다 싫은 처음인데요 손때 묻은 작은 공간에는 선장님과 어부들의 오랜 바다 인생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너무 신기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콜라 불만가than 그래서 Kalina 불만이 Ach, 너무 завис série 다행히 요즘은 멸치 제철. 만선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모두가 새벽 일찍 나온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는 점점 먼 바다로 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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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칭구한테? 어... 세단다 세이? 세이 아 세단... 세이 세이 노베 그러면 56년간 일을 하셨대요 룽고 섬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어부라는 직업은 숙명과도 같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오늘은 또 물고기가 얼마나 잡힐지 모르니 바다로 나가는 이 시간은 늘 긴장된다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두런두런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다 보니 투망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물 던지려나 봐요 어? 한순간 배 위가 분주해집니다 이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세 사람이 조를 이뤄 한 사람은 그물을 풀고 한 사람은 던지고 또 한 사람은 추를 내리는데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그물이 끝이 없어요 치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물을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물이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추를 던져주시는데 아저씨 너무 멋있어요 아 제발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드디어 그물을 올릴 차례입니다 우와 멸치가 제철이 가더니 다행히도 정말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물 구멍에 사이사이 꽉 들어차 있는 멸치 보이시나요? 이 멸치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분들에겐 소중한 생계고 또 보람일 테죠 저도 정신없이 일손을 거듭니다 아니 이게 물고기를 무서운 겨를도 없어 이게 하나로 이게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이게 놓치 새벽부터 배 위에서 고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오사 이게 그렇게 별미래요 멸치 저도 한번 먹어보는데요 정말 하나도 비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맛있네 음 맛있어요 진짜 진선해요 진짜 진선해요 직접 일을 해보고 난 뒤에야 알게 된 멸치의 참맛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어느 누군가의 노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보람차다는 배 위의 삶 지중해의 선물을 한가득 배에 싣고 돌아온 육지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찍 시작해 더 길었던 오늘 하루는 특별한 저녁식사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갔던 배 선장님이 저녁식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잠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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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님rets 고맙숙사 고맙숙사 모니고 고맙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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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고맙숙사 집안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부부의 시크릿 가든 세심한 아내의 손길로 깔끔하게 꾸민 중정엔 남편의 어부 인생도 녹아있는데요 독특한 물건들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 어부 클래스입니다 집에 유물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랍다 정원을 구경하다 보니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시네요 신선한 멸치를 기름에 튀기니 맛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장인 장모님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이라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하는데요 저희 집도 대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치는 건 일도 아닌데 저 제법 잘하죠 정의 넘치는 이탈리아 집밥을 맛볼 시간 그런데 아내분께서 손이 정말 크시더라고요 이거 짜장면 꽃빼기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만국 엄마들의 공통점 푸짐한 인심이죠 오징어 먹물 파스타와 시칠리아산 치즈의 조화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엄마 손맛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아내분 저게 다행이네 역시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알았어요 집밥이 최고입니다 아아아 제가 너무 걱정했었죠. 그래서...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저는 오늘의 giornal에 계속해서 또는 항상 다른 pescadores, 바다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뭐야? 하지만 30년 넘게 배에서 일해온 선장님은 바다가 곧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십니다. 뿌듯한 듯 자랑하는 얼굴에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가족을 위해 평생 어부로 일한 남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 하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선장님은 내일도 바다로 나갑니다. 새벽부터 꼬박 하루를 함께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작별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섭. 시칠리아에서 보낸 따뜻한 시간을 오래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눈부신 자연과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의 로마, 북부의 밀라노와 함께 이탈리아 3대 도시로 손꼽히는 곳. 남부의 최대 도시 나폴리로 갑니다. 기원전 470년경 그리스 정창민들이 네아폴리스, 즉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운 이곳.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시대로부터 전해진 수많은 역사적 건물들과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곳인데요. 티레니아의 관문이라 불리는 전세계의 여술가들이 머물러간 아름다운 항구도시죠. 개태가 독일에 날씨도 좋지 않고 춥고 어둑어둑한 그런 독일에서 이 나폴리의 이런 찬란한 햇살과 바다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를 봐라, 그리고 죽어라. 나폴레를 보고 나면 여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이 풍경을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했던 개태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도시로 손꼽은 곳. 그는 나폴리를 낙원과 같은 곳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3대 미왕 중 하나인 나폴리아는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로맨틱한 곳이죠. 유럽의 도시를 여행할 땐 가장 먼저 광장에 가야 합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건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플레비시토 광장은 과거 다양한 왕정이 거쳐간 나폴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왕궁 건물의 벽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나폴리는 아주 예로부터 왕들이 통치했던 왕정을 유지했었던 나라인데요. 지금 이 건물 앞에 8명의 인물들이 벽감 안에 조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입상들은 지금까지 나폴리로 통치했던 노르만 왕조 때부터의 왕들의 모습이에요. 지중해에 접하고 있어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어온 나폴리의 복잡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장의 이름인 플레비시토는 투표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통일 당시 나폴리를 통치했던 시칠리아 왕조가 이탈리아로 편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계대전 이후에 이탈리아가 왕정체제로 복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탈리아사를 바꾼 두 번의 중요한 투표가 이뤄진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와봐야 하는 광장으로 통한다는데요. 이탈리아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 코스입니다. 그곳은 거인가요? 칼리아, 칼리아이. 오고 여행자들의 웃음소리와 멋진 풍경과 흥미로운 역사 그리고 시끌벅적한 여행자들의 웃음소리와 그를 맞이하는 친절한 도시의 사람들이 있는 곳 매력적인 도시 나폴리의 분위기에 잠시 취해봅니다 천상의 미식도시라는 별명도 있죠 나폴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니뭐니 해도 피자입니다 이 나폴리의 서민 음식으로 처음 시작되었었던 피자는 지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르게리따라고 하는 피자가 있는 처음 만들어진 원조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먹기 위해 나폴리에 옵니다 그중 나폴리를 대표하는 피자인 마르게리따가 처음 만들어진 원조집을 찾았는데요 나폴리 피자는 배수비오산의 뜨거운 화산암에 밀가루 반죽을 구워 먹던 것에서 유래해 전기 오븐이 아닌 장작 화덕에서 굽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 이렇게나 착합니다 와 역시 원산지라서 그런지 한국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진짜 싸요 나폴리에서 피자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지역 특산물인 밀가루, 토마토, 치즈 등을 혼합해 구워 먹던 서민 음식이었는데요 그중 마르게리따 피자는 따보이와 왕가의 마르게리따 왕비가 극찬한 뒤 세계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이제 매우 조심하십시오 이 치즈는 10분간 일종의 하루에 통제적이게 돼있는 아침에 칼에 함리따 왕비가 이제는 한치에 함리따 왕비가 치즈는 한치에 함리따 왕비와 모든 일종의 크기 치즈는 토마토의 위치에 모든 곳에서 칼에 함리따 왕비가 피자의 크기 등 8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는데요. 요리기술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저도 오늘은 나폴리 사람처럼 1인 1피자에 도전합니다. 복잡한 토핑 없이 바질과 토마토, 치즈만 얹은 진짜 원조 마르게리따 피자. 네, 원조집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화덕에서 구워낸 도우의 맛이 정말 일품인데요. 이 쫄깃쫄깃한 도우가 너무 그리웠어요. 사실 이 재료는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냥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바질 이렇게 3개밖에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맛이지만 그래도 이 3개의 조합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폴리 지역의 또 다른 별미. 나폴리가 이 모짜렐라 치즈가 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겨서도 먹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짭짤한 모짜렐라의 풍미. 치즈도 맛있는데 이걸 튀기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피자는 단순히 한 접시의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조각, 한 조각.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자 인생의 한 부분이죠. 다짜고짜 시작된 기타 연주. 갑자기? 갑자기? 예술의 도시 나폴리답죠?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까요? 나폴리 하면 이 노래죠. 나폴리의 유명한 깐쪼네 오솔레미오를 들려주시는데요. 식사 중 만난 뜻밖의 행운입니다. 브라보! 멋진 노래 덕에 더욱 행복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노래 속 가사처럼 폭풍우가 지난 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지중해의 태양 같은 도시. 이곳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갑니다. 생애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고대 유적지 폼페이입니다. 서기 79년 고대 로마가 이 땅을 통치했던 황금기 시절. 화산이 폭발하며 잿더미 속에 파묻혀버린 비극의 도시죠. 폼페이는 말 그대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비옥한 깜빠니아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었고 부유한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는데요. 배수비호 화산의 폭발로 18시간 만에 화산재 속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1700여 년 만에 잿더미 속에서 도시를 발굴했을 때 집터와 상점들은 물론 달아나던 모습 그대로 묻힌 사람들과 화덕에 들어있는 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는데요. 잿더미 아래에서 발굴된 완벽한 형태의 고대 도시의 모습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성기 땐 2만에서 5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콤페인. 수십 년 동안 주로 로마 상류층의 호화스러운 별장들이 발굴되었는데 지난 2018년에는 중상층 가정의 집터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허처럼 됐지만 예전에는 이 길거리가 바글바글 했겠죠. 최대 높이 7m의 화산재 아래에서 잠들어 있다 깨어난 도시. 거리 곳곳에서 로마 시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데요. 놀라운 건 당시 로마인들은 도로를 만들 때 현대처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교통질서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겠죠. 차도에 놓인 바위들이 눈에 띄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진검다리처럼 돌다리를 건너왔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진검다리이기보다는 이렇게 돌이 가까이 있으면 마차들이 지나가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속도를 줄였겠죠.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마차의 간격이 너무 크거나 너무 좁으면 통과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차들이 동일한 사이즈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규격화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긴 옷자락, 토가나 이런 옷자락들이 물이나 이런 동물들의 오물에 젖지 않게끔 건너갈 수 있는 진검다리로도 역시나 사용을 했습니다. 움푹 패인 돌길에서 얼마나 많은 마차가 이곳을 지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로마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도로입니다. 보이는 이거는 공공 분수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물을 떠가기도 했었던 그런 분수가 40개가 넘게 있습니다. 폼페이는 식수로 사용하고 남은 물로 목욕을 즐길 정도로 물이 풍부했는데요. 이 식수대의 또 다른 역할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저녁에 물을 막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흘러 넘치게 해서 이 거리에 있는 이 말들이나 소들, 이 동물들의 오물들이 물에 씻겨 흘러갈 수 있게끔 아침이 되면 딱 깨끗한 마을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폼페이 사람들 진짜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고대의 부자들이 휴양을 즐겼던 곳인 만큼 깨끗하고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 거리에 남아있는 400여 개의 상점터는 이곳이 얼마나 번영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목욕을 즐기고 사교활동을 했던 목욕탕부터 자연지형의 경사를 활용하여 관중석을 배치한 음악과 연극 공연용 반원형 극작. 무려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원형 극장까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유했던 고대 로마인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날아온 화산재가 도시를 덮쳤고 사람들은 그대로 참극을 맡게 됐습니다. 여기에 신기한 모형이 하나 있는데 이 목욕탕 주변에서 발견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폼페이 위에 화산재가 완전히 뒤덮여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유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발굴 책임자 주새베 삐오렐리. 옷과 살이 부패되어 생긴 빈 공간에 석고를 채워 이렇게 석고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키가 어떠했고 몸은 어떠했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됐는데요. 이 여인은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임신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고통 속에 죽어갔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극적인 유산을 눈앞에 두고 잠시 숙연해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화려한 문명을 한순간에 삼켜버린 자연의 힘. 뽐베이의 시간은 여전히 최후의 그날에 멈춘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딸렌토반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꼴리냐노 아마레로 갑니다. 아드리아의 석회한 절벽 위에 세워진 동화같은 백색도시. 뽈리냐노 아마레는 자연이 만든 아늑한 천연 수영장으로 최근 현지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핫한 휴양지입니다. 코발트빛 바다와 바람이 깎아내린 절벽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죠.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반도 사이에 위치한 아드리아에는 지중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손꼽힙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휴양지 뽈리냐노 아마레에 왔습니다. 두 개의 석회 절벽 사이에 있는 코발트빛 해변이 아주 이색적이라고 하네요. 소문 듣고 찾아온 해변. 오랜 세월 바람과 햇빛의 풍화작용으로 움푹 파인 절벽 사이는 들이치는 파도가 약해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은은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참 기분 좋은 해변. 여기가 절벽 사이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너무 순선하고 시원해요. 나 이 바람 잊지 못할 것 같아. 해변은 모래가 아닌 작은 자갈로 이뤄져 있어 맑은 물빛을 자랑하는데요. 잠시 앉아 물망을 즐겨도 좋겠더라고요. 잘자고 고사는 달콤시 해변에서 행복의 기운을 마음에 가득 담고 본격적으로 석회암 절벽마을 폴리냐노 아마레를 제대로 즐기러 갑니다. 마을 아래로는 파도가 만들어낸 동굴이 많아 배를 타고 나가면 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풍경은 또 어떨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의 매력은 지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많이 춥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바람이 세서 더울들을 다 깎여서 나간다더니 제가 깎여서 나갈 판이에요. 외투 준비는 필수입니다. 보통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막 지중해성 온난한 기후나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면 덥다 이래가지고 정말 방심하고 막 일부 눈만 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 배를 탈 땐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또 일교차도 크고 이러니까 좀 긴팔옷 정도 하나는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저기 이제 폴리냐마하마레가 보입니다. 하얀 색깔 마을이 보여요. 절벽 위 집들은 아슬아슬해 보여도 풍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는 없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어떻게 절벽 위에 이렇게 집들을 다 세웠지? 무너질 것 같이 생겼는데. 여름에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와 모래가 바위에 퇴적되며 곳곳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돌을 깎아다 집을 짓는 데 쓰기도 했고 동굴 안으로 길을 뚫어 배를 묶어놓고 바다로 오가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활용해 지은 숙소와 레스토랑은 요즘 그야말로 인기입니다. 우와 저기 위에서 사람들 밥 먹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동굴 안에다가 식당을 다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멋있다. 저의 목적지는 식당이 아닌 그 아래 동굴입니다. 동굴로 들어간다. 동굴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놓은 것처럼 아늑한 동굴. 새소리가 들리고 이 동굴 안에 새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기 위에 그 식당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캄캄은 동굴에서 저렇게 빛이 다 들어오네요. 아 저기서 진짜 밥 한 번 먹고 싶다. 기가 막힌다 진짜. 물도 진짜 깨끗해요. 물 진짜 깨끗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만의 비밀 공간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이렇게 동굴 안에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진은 미처 다 안 담기는 자연의 아름다움.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 눈에 가득 담아보는데요. 아 여기 여름에는 여기서 수영해도 되나봐요. 아 나도 그냥 뛰어들어 그냥. 아 이거 진짜 진짜 좀만 안 추웠어도 진짜 뛰어들었다. 알면 할수록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나라 이탈리아. 다음엔 꼭 여름에 이곳에 와야겠습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했던 석회암 절벽마을에서의 보트 투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마을을 한눈에 담아봤다면 이번엔 마을 안으로 들어가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려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3륜 택시를 많이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아저씨 타라서 툭툭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폴리니아노아 마레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죠. 3륜 택시를 타면 자동차로 들어가기 힘든 골목까지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4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흰색으로 칠한 집들이 봉화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 투박이 기사님이 추천하는 폴리니아노아 마레의 최고 절경. 맑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아기자기한 나무배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풍경. 주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꾼 도시. 도시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면 1년 내로 결혼한다는데요. 미쳐야 본전이니 한번 지나가 봅니다. 이 아저씨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바닷사람 같고 배우 같고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힐링 여행지. 모든 시간이 눈부셨던 남부에서의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진짜 매력은 작은 마을들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차로 6시간, 반도의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풀리아주로 갑니다. 삼림이 거의 없는 석회암지대. 독특한 주거 형태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있습니다. 마치 만화 속에 나오는 난쟁이 마을처럼 귀여운 집들로 가득한 알베로벨로. 작은 도시지만 연간 약 천만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마치 긴 장화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뒷국 구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 살렌토 반도인데요. 이 살렌토 반도 덕분에 이오니아 해와 아드리아 해가 구분이 됩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이색적인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 가옥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알베로벨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 이곳은 트롤로 지구인데요. 원통 모양의 석회암 벽 위에 원불로 지붕을 쌓아 만든 전통 가옥인 트롤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 이탈리아 현지인들도 꼭 한 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래요. 안녕. 안녕. 저 바로 dias rent 한달anga? based on nosso 일요일 서비 ї limальной Then 가신요일요. Belgium, né? , 네, 워크에서 전통 가입 annexait 날거에요. 은근 heißt 나 한국oup은? 한국인 رغ社입니다. 한국인 국회. 저는 또한 한국 요소리로 노지와는 아이스크림 시지에 일기가 좀 더 신경을 하는데요 저는 한 부여 그럼 여러분이 다 알아보자 중국의 전국가 다 알아보자 전국의 가락은 모든 것이 다 알아보고 또한 한국의 성희도에 대한 아 VPN 과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유랑민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요. 관리들이 주거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피하고자 빠르게 집을 허물 수 있게 돌들을 켜켜이 쌓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직 이 마을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은 15세기의 생활상을 재현해놓은 작은 박물관입니다. 트룰로는 천사시대의 돈모양 무덤 양식인 톨로스의 건축기법에 영향을 받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좁지만 알찹니다.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지대라 벽을 두껍게 지었고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가축도 안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한편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한 그릇에 놓고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는데요. 문은 없지만 잠을 자는 공간은 이렇게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간이 보이지 않네요. 낯설지만 왠지 조금 익숙한 느낌. 옛날 우리나라 시골집과 비슷한 모습이라 어쩐지 정감이 갑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 정말 모든 필요한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한 번에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북적북적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좁은 공간을 꼭 필요한 것들로만 알차게 채워 삶을 가꿨던 유랑민들의 지혜. 18세기엔 이런 거주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가장 열악했던 주거지역에서 이제는 관광마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맛집도 그렇게 많답니다. 이탈리아엔 300여 종류의 파스타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파스타를 맛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죠. 플리아주의 특산품인 올리브유와 순물을 가득 넣은 시그니처 파스타. 우리가 아는 가늘고 긴 면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작은 온폭패인 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안에 재료가 쏙 들어가네요. 정말 귀처럼 생겼죠?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입에서 씹을 때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아주 독특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식감은 마치 수제비와 비슷한데 소스의 맛이 좀 독특합니다. 이거 진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맛인데. 마침 옆 테이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셨더라고요. 먼저 얼었나? 먼저 being told us.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음식은 더 맛있는지? 그것이 건가요? 이것과 치임의 라파입니다. 이것은 tipic한 학교의 가락입니다. 한국어의 가락이 다른 곳에서 특징한ộc 식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주신이하는 음식을 먹지요? 거의 다는 이탈로가 잘 먹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처음 한국어 먹습니다. 이건 나의 보였고 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의 맛을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동화 같은 풍경 속에 유랑민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마을 알베로벨로였습니다. 반도의 뒷굽 플리아주의 알베로벨로를 떠나 이제는 발목지음에 위치한 깜빠니아주의 작은 해안 마을 보메라노로 갑니다. 소렌토와 아말피 사이의 산 아래에 위치한 보메라노는 지중해의 작은 스위스라 불리는데요. 이 작은 마을이 요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유. 아는 사람만 아는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지만 요즘은 이 길을 걸어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코스를 트레킹해 볼 건데요. 이탈리아어로는 샌띠에로 델리 데이, 한국말로는 신의 길이라고 불리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워낙 아름다워서 신들도 산책을 했었던 그 길이라고 해요. 대체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들도 산책을 즐겼을까요? 바람이 깎아낸 절벽과 눈부신 지중해. 8킬로미터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예쁜 마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 이게 물이 색종이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파란 색깔. 어떻게 이렇지?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아름다워. 안녕!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떻게 이름이 되요? 아길라. 아길라, 네. 아길라 안녕! 아길라.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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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시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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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자동차가 못 들어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말은 되는 줄 알았으면 말 타고 왔죠. 말 대신 두 발로 힘차게. 본격적으로 한번 걸어보는데요. 이탈리아 남부의 시골 정치가 가득한 길. 란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어떻게 지난나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희 먹방목에 먹었고 자랑은 더 이었어요. 어느 부분을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낸 시골을 볼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곳을 보게 되죠. 잘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잘 구. 즐거웠던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걷습니다. 3, 4시간의 짧은 코스지만 내리막과 오르막이 반복되고 고르지 못한 땅엔 돌이 많아 은근히 힘든데요. 하지만 이런 풍경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잘 걷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숨은 트레킹 코스라더니 외국인보단 이탈리아 각지에서 온 현지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어디서 왔어요? Italy. 아, Italy?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Pad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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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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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왜 이 지역을 선택하셨나요? 이 지역은 정말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엑뚱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폴클로르가 어떻게 말했는지 말하자나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말하자나요? 너무 아름다워. 여기가 조금 더 아름다워. 아, 네. 아,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은 집사들, 이런 것들은 더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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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비판, 어디서요. 그래서, 아마 더 아름다워. OK. It looks good. It looks beautiful. Oh, thank you. I want to say. Thank you. Bye-bye. Thank you. Ciao, ciao. 걸어야 볼 수 있는 이탈리아의 진짜 매력.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 맘껏 취해본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의 산책을 마치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시내길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인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세상에. 그렇지. 우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다음은 생선과 함께 먹겠습니다. 살에요? 살에요. 1년 365일 풍부한 물고기가 잡히는 남부 지중해역은 그만큼 다양한 생선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소금 옷을 입은 도미구이라더니 소금과 달걀 흰자를 섞어 크림치에 넣었어요. 소금처럼 만들어주는데요. 벌써 독특합니다. 미리 손질해준 도미에 소금 반죽 옷을 입혀주고 오븐에서 40분간 구워주면 정말 색다른 비주얼의 소금 생선 구이가 완성됩니다. 와,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와,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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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에요. 살에요? 살에요? 와, 진짜 과자 같애! 소금옷을 벗기자 드러나는 위풍당당한 도미의 자태 이렇게 봐서는 전혀 조리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안에 다 익었겠죠? 소금에 절인 생선을 오븐에 구워 기름기는 쫙 빼고 짭짤함은 더한 보랏다알 쌀레 황송하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레몬도 크다 남부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레몬과 올리브유도 곁들입니다 아 맛있겠다 분명 구웠는데 마치 찐 것처럼 살이 부드럽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짭짤한데 레몬이 섞여있어서 아주 상큼해요 생각보다 살이 단단해서 너무 맛있다 보는 재미도 있고 병치도 좋고 생선도 맛있고 레몬도 상큼하고 기분 좋은 산책 끝에 맛보는 최고의 음식 이보다 더 멋진 식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세기 탐험가 마르코폴로가 태어나 자라며 세계일주의 꿈을 키운 아름다운 도시 북부 베네투주의 주도 베네치아로 갑니다 아드리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도시인 베네치아는 여행자들에게 꿈과 같은 곳이죠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과 그를 연결하는 400개 이상의 다리 그리고 200개가 넘는 운하로 이뤄진 도시인데요 우아한 베네치아 고딩 양식의 건물들 사이로 잔잔하게 물빛이 흐르고 또 수많은 이야기가 흐르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옛날엔 평범한 어촌이었던 베네치아 추상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건 서기 5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탈리아 미술계행을 기획할 때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도시 자체가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북쪽에 살던 외적들이 계속 침입해오면서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베네치아 습지대 위에 말뚝을 박고 꽁꽁 묶어서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낸 곳이 베네치아입니다 생존을 위해 지은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상도시라 불리게 되다니 정말 재밌지 않나요? 세계적인 작가와 음악가들도 반한 도시 현재는 하루 관광객만 최대 11만명에 달합니다 뭐야? 또다? 역시 베네치아 오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라서 여행자들이 다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어가세요? 별명이야 여기 처음 치는 게 게요? 아니요 왜 그럼 다시 여기 올 수 있어요? 지금 시뻥마음 여름이 헤어 헤어 스타일 아뉘 베네치아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요 한번 왔다 가면 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성의 도시 본격적으로 베네치아를 여행해볼까요? 좁은 수로골목을 구석구석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바로 곤돌라인데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동수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이 되어줍니다 곤돌라 탔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벽에 부딪히지 않고 곤돌라를 운전하시는 아저씨의 기교를 보는 게 또 기가 막혀요 주변의 지형 지물을 활용해 무심한 듯 배를 모는 곤돌리의 문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우와 브라우 테르리어 무려 33년째 곤돌리에로 활동하고 있다는 루치아노씨 곤돌리에는 베네치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직업 중 하나로 베네치아 출신이어야 하며 영어 역사 문화 체력 등 다방면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광장과 메이 누나를 벗어나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곤돌라 투어 아 좋다 낡은 집들도 이곳에선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뱃사람들의 건강과 구원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은 살롯데라는 이름의 성당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의 리알또다리를 지나 베네치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두칼레 궁전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베네치아의 정치와 행정을 관장했던 곳이죠 이 두칼레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약 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회의실엔 베네치아의 주 역사를 그린 그림과 원수 76인의 초상화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술 도시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지금도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재료들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 베네치아는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교역을 했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에 필요한 안료나 재료들을 좀 더 싸게 이제 수입을 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독창적인 구성과 극단적 명암대조로 유명한 16세기 화가 그곳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인물만 700여 명에 달하는 커다란 벽화 이 작품은 훗날 가장 현실적인 천국 묘사라 평가받게 됩니다 모든 방들이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차 있는 궁전 안 회의실들을 지나 도착한 곳 이 통로를 지나면 탄식의 다리가 나옵니다 탄식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두깔레궁전의 법정과 문화 건너편의 감옥을 잇는 다리인데요 두깔레궁전에서 법의 판결을 받은 죄수들은요 저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저 다리를 통과하면서 저기 창살에 있는 틈을 통해 바깥에 있는 베네치아의 찬란한 풍경을 보면서 하고 탄식하면서 지나갔대요 이제 다시는 이런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겠구나 하면서 회안이 가득 찼었겠죠 바람둥이의 대명사 카사노바가 이곳에서 탈출했다는 일화도 있죠 베네치아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인 이곳 메뉴의 이름들이 좀 독특한데요 이 카페는 1720년 즈음에 세워진 카페예요 그래서 벌써 역사가 300년이나 된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곳 카페는요 처음에 비엔날레 기획 회의를 처음 했던 곳이기도 하고 최초의 신문 발간 회의를 하기도 했었던 곳이고요 15세기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며 전성기를 맞은 베네치아 공화국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펼친 곳인데요 훗날 괴태, 바그너와 같은 예술가들도 베네치아에 머물며 매일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명 바로 카사노바입니다 어 민트! 민초예요 민초 맛있다 이 민트크림의 달달함과 이 초콜릿의 깊은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카사노바가 여자들을 유혹할 때 혹시 이걸 한 잔씩 사주면서 아! Casanova è un personaggio come Hemingway, Proust, Rousseau, Gotteo e Wagner che alloggiavano qui al pomeriggio, alla mattina e bevevano, sorseggiavano un caffè quindi 300 anni di storia ed è questo l'essenza per il motivo che noi abbiamo anche dedicato una bevanda che è cioccolata e crema di menta al nome del Casanova La bevevano, è una storia di vedi, notte è una storia di vivaldi qui ed è una storia e la bostra di figlia 클래식 연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웬 행운인가요? 도시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모두가 행복한 이때. 많이 들어본 듯 익숙한 이 멜로디는?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어떻게 웬일이야?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브라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강을 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베네치아 오시면 커피 한 잔도 드시고 산마르코 광장에서 마치 그 예전에 유명한 명사들처럼 음악도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마구 행복해지는 곳이 있죠. 저에겐 베네치아가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그 매력에 푹 빠지고 갑니다. 무래도시 베네치아를 떠나 이번엔 내륙으로 갑니다. 많은 여행자에게 로망이라 손꼽히는 베네토주의 또 다른 도시 베로나입니다. 예로부터 북부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던 소도시로 작지만 많은 이야기를 품은 곳이죠. 아디제강 유역의 위치에 예로부터 참 살기 좋은 도시였던 베로나는 16세기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그려지며 사랑의 도시라 불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특히 연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의 배경지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이 불화광장으로 향하는 문 뒤에는 이렇게 밀리엄 세익스피어의 흉상이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극을 써서 전 세계인들에게 베로나를 알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익스피어는 오셀로, 베니스의 상인 등 총 13편의 작품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집필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익스피어가 한 번도 이탈리아에 와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상상력만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낯선 이국당 베로나를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지로 택한 이유. 상업이 발달했던 베로나는 예로부터 귀족 가문 끼리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권세가 있는 두 앙숙 집안의 자녀들이 사랑에 빠지며 일어나는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치열했던 황제파와 교황파 사이의 투쟁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에르베는 약초 허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초 시장이 있었던 데서 유래해서 지금도 아기자기한 기념품과 간식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보는 재미가 쏠쏠한 기념품 시장도 있는데요. 연인들의 도시 베로나의 감성을 알록달록하게 담아낸 기념품들. 여행자들의 밝은 웃음 덕에 도시 곳곳엔 행복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 중 아기자기한 컵이 눈에 띄는데요. 귀엽죠? 로미오와 줄리엣. 여기 중간중간에 로미오와 줄리엣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커플들이 오시면 하나씩 사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도시의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어 독특한 매력이 돋보입니다. 여행에서 사ишь는 Dragon Troye في 중국아리에 모여 growing up. 이 자리에ida는host가 아닌데요. 이랬는데 한국에서 주는 자격을 존재죠. 이랬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지요? 왜요? 이 자리에다 보니까 나는 사람의 사랑을 가질 수 없는 것을 שמח하십시오. 이 자리에다 도시의적 예술 부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에다 도시의 명께ração. 그리고 기縫죠. 이 자리에는 선택의 인간을 마련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자리에다 너는 사랑을 치고 있습니다. 아! 아! 끝! 끝! 2번째 2번의 3번 3번 이제 우리는 결혼식으로 와...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의 마음으로 만들 수있다고 이렇게 네! 아니... 너무 위험한 거 OK, thank you so much. 베로나를 둘러보다 보니 하나, 둘 빗방울이 떨어지는데요. 내리는 비마저도 낭만적인 사랑의 도시. 꼭 가봐야 할 명소 중에 명소가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많아.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네요. 오래된 집을 개조해 희곡 속 줄리엣의 집을 그대로 재현한 곳입니다. 베로나는 이곳은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항상 베로나는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베로나는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베로나는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베로나는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희곡 속 사랑의 장면들을 상상하게 되는 곳. 이곳 줄리엣의 집은 베로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오래 기다려 대문을 통과는 했는데, 중정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이 줄리엣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독특한 게 모두들 동상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드디어 안으로 입장할 차례. 드디어 안으로 입장할 차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동경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베로나에서 꾸민 저택. 저의 로미오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늦은 밤 담장을 넘어 저택에 숨어 들어온 로미오가 줄리엣과 미래를 나눴다던 발코니입니다. 제 로미오 없는 것 같은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향인지 연인과 함께 찾으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도시 베로나의 도심을 둘러보고 이번엔 또 다른 명물을 만나러 갑니다. 베로나 근교 발폴리첼라 지역. 일명 로미오와 줄리엣의 와인이라 불리는 특별한 와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달고도 쌉싸름한 그것. 사랑의 향을 가득 담은 와인이랍니다. 이 지역에서는 원래 잘 익은 포도를 따다가 와인을 만들 때 단맛을 남기기 위해서 발효를 중간에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양조업자가 와인을 만들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당분이 모두 에탄올로 전환이 되면서 강하고 쓴맛이 남긴 와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맛이 훨씬 더 맛있어서 최고급 명품 와인이 되었습니다. 치수가 만들어낸 와인. 사랑의 쓴맛을 담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와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포도원을 찾았는데요. 이곳 발폴리첼라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고급 와인소스와 전산지로 통하는데요. 특히 당분이 거의 없이 드라이한 게 특징인 아마로네 와인은 와인 에오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Why is het denn Ammarone이 생긴 암예? 보소, 베데레. 아, 수고 땅, 이탈리아. 그렇지. 무려 200년이 넘게 대를 이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는 와인 양조장에 포도밭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너무 예뻐. 비밀의 정원으로. 웬일이야. 너무 예뻐. 영화 속에서 본 듯 동화같은 포도밭이 넓게 펼쳐진 곳. 5km로 쭉 이어진 성벽이 야생동물로부터 포도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그리고 아름다워라. 로마노도 롤메소스 로마노도 롤메소스 로마노도 롤메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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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포도들도 먹는 물이래요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수로로 흘러오는 물이라서 뭔가 산에 전기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풍부해서 와인용 포도가 자라기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베로나에 있는 에르베 광장에 있는 그 물이랑 같은 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래요 신기하다 이렇게 맑은 물을 먹고 자란 포도라니 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와이너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마로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선 포도를 수확한 후 햇볕을 피해 실내에서 5개월 동안 건조해야 하는데요 이 때 포도는 수분을 조금씩 잃어가며 단맛과 향을 응축시킵니다 자연 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14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와인을 한 병도 못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연과 사람의 향기로운 합작품 드디어 아마로네 와인을 맛볼 시간입니다 와 쌉싸란 원조 아마로네 부터 여기에 조금의 당분을 더한 디저트용 와인도 있는데요 설레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특별하게 따실 줄 알았더니 똑같이 따시네요 아마로네 아마로네 중에 단 3%만이 이 리제르바 와인이 되는데 그 귀한 거를 맛보여 주신대요. 냄새. 4년 이상 숙성한 귀한 와인. 빛깔부터 아주 곱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아마론의 와인 특유의 쌉싸름함. 와. 코로 내뿜는 향까지 맛있어요. 이게 16도라서 도수가 꽤 높거든요. 근데 와인이 막 드라이하다고는 하지만 되게 뻑뻑하거나 이런 굳은 맛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고 약간 맛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내가 먹을 거 같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와인이 진짜 무서운 게 맛을 알면 아 이게 참 지갑이 슬퍼져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선물. 아 이거. 페빈. 오케이. 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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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펜타. 페빈 나와. 페빈. .. 한국국 technique aqui. 한국 lass vine. PM? 마음에 들어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사랑의 도시 베로나의 지역 와인 아마로네 달콤 쌉싸름한 이 시간 이 맛이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북부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와 베로나를 둘러보고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이탈리아의 최남단 섬 시칠리아로 갑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으로 무려 인구 500만 명이 거주하는 시칠리아는 곳곳에 매력적인 소도시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해안을 벗어나 산악지대로 가는 길 도로를 달리다 보면 시칠리아의 또 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죠 순수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어울려 사는 행복한 소도시 시칠리아의 배꼽이라 불리는 무소멜리는 최근 특별한 사연으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꼬리 흔들어 양이 꼬리가 이렇게 긴지 몰랐네요 원래 이렇게 긴가? 귀여워 시내 한가운데 양들이 있는 신기한 동네 풍경 마침 오늘은 무소멜리에서 가장 큰 동네 행사 리코타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무소멜리에 오길 참 잘했습니다 모두들 손에 한컵씩 치즈를 들고 계신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낙농업에 종사하는 무소 오늘은 누구에게나 즉석에서 만든 리코타와 투맛치즈를 저렴한 가격에 내어줍니다. 이런게 바로 1유로의 행복. 즐거운 만남은 덤입니다. 저희는 일본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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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사진, 사진, 사진. 문자, 사진. 여러분 무소렐리에 오시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다 거의 동네분들만 계셔가지고 외지인을 보면 다 너무 신기해하시면서 사진 100번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좋지만 치즈를 맛봐야겠죠. 시칠리아의 전통 치즈 투마는 염장과 숙성 없이 생으로 먹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리코타는 시칠리아 요리의 핵심 재료 중 하나로 그냥 먹어도 참 맛있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이 동네에선 농담삼아 좋은 치즈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답니다. 아득어 Segазыв! 왜냐하면 너당 당황은 ? 아니, 팬이mill라도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기초하고 간단했던 차량에 저도 이제 치즈맛을 좀 봐야겠습니다. 먼저 시칠리아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투맛치즈부터 먹어보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양젖을 굽힌 맛입니다. 뭔가 짜거나 달거나 하지 않고 정말 우유를 딱딱하게 굽힌 식감이 두부보다 딱 단단해요. 양 한 마리가 뛰노는 느낌. 이건 지금 뜨끈뜨끈해요. 이 투마가 두부같이 생겼다면 이 친구는 딱 순두부. 초당 순두부 느낌입니다. 왜 투마축제가 아니고 리코타축제인지 알겠어요. 훨씬 맛있네요. 아까 이거를 빵에 발라서 드신다고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빵에 발라서 먹어도 되고 그냥 이걸 정말 단독으로 먹어도 되고 어디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매년 5월이면 이 맛을 보러 시칠리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이 마을이 유명해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유로로 치즈는 물론 집까지 살 수 있다는 신기한 동네. 빈집을 채우고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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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한국 분은? 그럼 1유로짜리 집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그럼 1유로짜리 집을 한번 구경해볼까요? 여기가 1유로 집입니다. 조금은 낡았지만 크고 튼튼해 보이는 돌집. 이런 집이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열쇠 없고 그냥 이거 철사하고 열어서 가면 돼요. 완전히 다 수리가 필요하네. 살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며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시칠리아. 1유로 주택 프로젝트는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20년 정도 빈집이래요. 판매하는 모든 주택은 주인에게 버려진 빈집인데요.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 물론 수리는 조금 해야겠지만 단돈 1유로의 이 뷰를 가진 큰 집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했던 집 구경을 마치고. 이거 진짜 진짜 옛날 집들 열쇠인가봐요. 아 기분 좋다. 여러분 40유로면 이 집을 다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충동 구매는 안 되겠죠. 오래된 집인 만큼 리모델링은 필요하지만 현재 이곳으로 이사 온 입주민들은 대부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낡은 도시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꿔나가려 노력하는 이탈리아 사람들.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삶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시칠리아에 왔으니 저의 오랜 로망을 실현하러 갑니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의 마지막 여정지 에트나 화산입니다. 이탈리아를 많이 여행해 본 제가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바로 여기 시칠리아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화라산인 에트나 화산 트레킹인데요. 에트나 화산은 아펜니노 산맥과 알프스 산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으로 약 50만 년 전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에트나 화산 트레킹 지금 한번 도전해봅니다. 두 개의 판이 충돌하며 생겨났다. 해저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형성됐다 등 아직까지도 생성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에트나 화산. 지구과학과 생태학의 천연 실험실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도 크고 작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화라산. 저는 오늘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려 합니다. 티켓마저 멋있는 에트나 화산. 케이블카를 타고 2500m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한화산이긴 하지만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날에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고도가 1900m라서 한라산 꼭대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라산 꼭대기에서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귀도 멍멍한 것 같고 심장도 조금 빨리 뛰고 높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약 1900m 지점에서 2500m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빠르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체력이 좋다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금세 해발 2500m까지 올라왔는데요. 도착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구름이... 구름이 잔뜩 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과연 분화구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높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주변이 다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상할아버지 구름 모자를 벗어주세요. 아, 지금 외국어가... 아, 지금 외국어가... 아, 왜... 어디서 왔어요? 페리스. 페리스. 아, 페리스? 아, 프랑스 사람이라고 안 알고. 프랑스 사람이라고 알고.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요? 시시리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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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시시리아에서 시시리아에서 시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볼카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앞이 점점 더 흐려지는데요. 와... 그래도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시커먼 산 위에 하얀 눈이 덮어져 있어서 뭔가 다른 사상이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안개 속을 달려 분화구 조망지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와! 오, 이상해. 아,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우와, 여러분.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분화구를 눈앞에 두고도 볼 수가 없는 이 상황. こ marinade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어떤 이름을 말씀하면은éro? path of doctor Acla bacchan 한 두 번째 시간에 방문해 왔습니다. 아, 정말. 도대체 전에 방문해 봤어요? 아니요, 방문해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게 또 여행의 묘미이기도 하죠. 인간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게 바로 자연의 힘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 분화구는 보지 못했지만 새까만 화산, 그 위를 덮은 하얀 눈들이 만들어낸 절경에 어느덧 아쉬움은 사라지고 이것만으로 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지구가 아닌 듯한 풍경.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놀랍도록 아름다움. 이곳은 이탈리아입니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이탈리아의 마을들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부 아브르초 지역의 한 산골 마을로 갑니다. 아펜니노 산맥에 둘러싸인 아브르초는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초여름에도 하늘이 변화무쌍합니다. 내리는 비를 뚫고 찾아간 곳. 울창한 숲에 폭 안긴 산골짜기 작은 마을. 꽃글로인데요. 자신들만의 특별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평소엔 인적이 드문 시골인데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오늘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 아브르초주의 꽃글로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2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도 잘 찾을 수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낯선 마을에서 만나게 될 축제.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설상가상 우산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나왔냐고? 왜냐하면 나는 산을 볼 수 있어요. 산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일을 하는 게 정말 멋지네요. 이건 традицион입니다. 여기가 저한테는 대회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요? 네. 네. 오. 진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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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들도 겁없이 뱀을 만집니다. 오. 여기 대체 뭐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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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음악과 함께 드디어 성 도미니크의 조각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조각의 목에 뱀을 걸며 기도를 올리는데요. 과거엔 악의 상징이었던 뱀이 지금은 행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색적인 광경.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와, 웬 말이야 도대체. 산간 지역인 만큼 뱀 출몰이 잦았던 꾸꾸로에서 안전을 기원하며 시작된 종교의식. 지금은 자랑스러운 마을의 전통이 되었고 단순한 마을 행사를 넘어 약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가 됐습니다. 소란함과 경건함이 공존하는 산골 마을의 뱀축제. 정말 특별한 경험인데요. 오랜만에 열려 더 활기찬 올해의 축제. 굳은 날씨에도 축제는 계속됩니다. 역시 이탈리아인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한 주민을 따라 어디론가 향하는 길.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시장님이 직접 초대를 해주신 건데요. 이것이 바로 시골 마을의 정이죠. 축제를 맞아 평소에 조용하던 시청도 시끌벅적합니다. 축제는 주요. 안녕. 안녕. 저는 지은이의 한국에서. 반가운이. 반가운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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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네. 멋진, 정말 어렵다. 조금은 없어서 다가서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일에 일을 얻고 많은 일에 일을 얻고 더 이상한 일을 얻고 일을 얻고 일을 얻고 시간을 잃게 하지만, 많은 일을 얻고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침 비를 맞아 몸이 으슬으슬 했는데 정말 반가운 초대입니다. 워낙 이색적인 축제다 보니 이탈리아 전 지역의 방송국가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또 먹을 복이 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약간 점심은 조금 지났고 저녁 먹기에는 조금 이른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랑 식전주 한 잔을 먹는 아페르티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차 문화가 발달한 영국의 애프터누티가 있다면 와인을 사랑하는 이탈리아엔 아페르티보가 있습니다. 간단한 핑거푸드에 식전주를 곁들이는데요. 뭔가 복잡하게 먹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빵에다가 햄만 딱 끼워져 있는 음식들입니다. 고소하고 짭짤하고. 멋있어. 맛있어. 별거 아닙니다. 맛있어요. 어? 나를 찍고 있는 감독님을 찍고 있는 감독님이다. End procedure 그 때 한 분이 말을 걸어오시는데요. 한국에서 어디서 오십니까? 한국에서 오십시오. 한국에서 오십시오. 지금 일하고 계세요? 네. 인터뷰에서 오십시오. 앞으로도 오십시오. 정말? 드라마. 정말. 한국 드라마 팬들이 계셨네요. 정말 안 본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윤빈. 윤빈? 알겠습니다. 이탈리에서 K-pop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넷플릭스에서는. 아~~~ 작은 마을에까지 번진 한류 열풍.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안개 낀 오후, 주민들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뱀축제에서 행렬만큼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너도나도 뱀을 들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저분은 뱀이 엄청 많아요 그물에다가 다 잡아오셨네요, 물고기처럼 시청한 로비엔 왠지 모를 긴장감까지 흐르고 축제 관계자들이 시민들의 뱀을 진지하게 살펴보는데요 어떤 뱀축제인지? 어떤 뱀축제인지? 제일 아름다운 뱀축제인지 제일 아름다운 뱀축제인지 뱀축제인지 뱀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특별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신경전도 장난이 아닙니다 접전 끝에 선정된 수상자들 사실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뭐 accessory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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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데 진심인 꼬꾸로 마을 사람들. 앞으로도 행복하고 정겨운 모습 이대로 변함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우연히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자연에 압도되어 비로소 자신의 예술관을 확립했습니다. 괴테가 사랑한 중부 아펜리노 산맥을 따라 달려보는 길. 산간도로를 따라 달리다 아기자기한 마을 하나를 만나는데요. 살구빛 지붕이 아름다운 중세마을 파첸트로입니다. 아브르초는 이탈리아 안에서도 오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까지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외부인이 와서 알아듣기가 어렵고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런 작은 아담한 마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축제로 떠들썩했던 꽃굴로와는 또 다른 매력의 한적한 마을. 비가 와서 더욱 운치 있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잠시 쉬어가는데요. 거리는 한적하지만 마을을 가꾼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동네가 진짜 깨끗해요. 지금은 이렇게 조용해 보여도 알고 보면 로마 시대 때부터 산악 휴양지로 사랑받아온 마을이라고 합니다. 꽃을 이렇게 다 갖다 놨네. 소박해서 더 편안한 시골 마을의 풍경. 기사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그런데 의외의 방향에서 나오시더라구요. 아, 네. 이 인연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또한 테라코트? 네, 이 인연은 테라코트입니다. 이 인연은? 이 인연은 이 인연입니다. 아, 네. 이 인연은 우리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이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이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이 인연입니다. 아, 오케이. 인근 산에서 캔 흙으로 점토 공예품을 만드는 마을이래요. 흔쾌히 집 안으로 초대까지 해주셨는데요. 아, 어른아. 네, 이거, 네, 이거. 우와. 아, 안 돼. 우와. 우와. 네, 랄라. 우와, 집이 이렇게 다 돌로 된 돌집이에요. 세상에. 1층에선 가축을 기르고 2층에선 사람이 거주하던 옛날 집을 터서 개조한 집인데요. 이곳 중부 산악지대의 흰색 암석으로 지어 견고하고 단열이 잘 된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점토 공예품을 만들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는 마누엘라 씨. 어머나. 오늘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 여러분이 이걸 다 직접 만드셨나 봐요. 너무 예쁘다.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을 뜻하는 테라코타. 구우면 단단하고 치밀해지는 점토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장식용 공예품입니다 파첸트로 거주민들 대부분이 이 테라코타를 만드는 장인들이라는데요 여기 그림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하셔가지고 이 나뭇가지랑 풀이랑 돌까지 다 갖다 오셨는데 너무 예뻐요 산속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아브르초 지역의 생활상을 담아낸 테라코타 직접 한번 만들어보게 해주신대요 이 점토 반죽은 멋진 작품이 될 예정 아브르초 지역의 생활을 반죽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르초 지역의 생활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르초 지역의 생활을 보면 이렇게 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손가락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스며서 접착 접착이 잘 되려고 반으로 나뉜 인형 틀에 점토를 채운 뒤 틀을 합쳐주면 몸체의 기본 모양이 완성되는 건데요. 잘 붙게 꾹꾹 눌러줍니다. 과연 잘 합쳐졌을까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요. 몸도 잘 붙지 않았고 머리 모양도 망가졌습니다. 쉽지 않구나. 아 이게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틀만 봤을 땐 어떤 모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치마 입은 예쁜 여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꾹꾹 잘 못 눌러가지고 머리가 같이 머리가 같이 안 붙어 나왔는데 선생님이 감쪽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기본 모양은 잡혔는데 아직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바늘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머리 수건과 팔 모양까지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고 손에는 귀여운 항아리를 들려주면 드디어 완성. 화덕에서 구운 점토 인형에 추후 전용 완료로 색을 칠해주면 된다는데요. 기념으로 제 이름도 새겼습니다. 고향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누엘라 씨. 우연히 만난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산꽃마을 파첸트로를 떠나 이번에 향한 곳은 중남부 바실리카타주의 협곡마을 마테라입니다. 웅장한 협곡 사이에 위치한 오지 중 오지에서 최근 이색적인 마을로 유명세를 탄 마테라는 아주 오래전 석회암 협곡 지형을 따라 불을 파고 들어가 형성된 마을인데요. 기원전 고대 로마의 점령으로 외부에 처음 그 존재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는 절벽 위로도 석회암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지으면서 한층 웅장한 모습의 마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곳에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난생 처음 보는 풍광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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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2라인 대차에 타의 거리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요. 다른 곳은 더 귀엽게 해야지 지금은 남부를 대표하는 명소지만 옛날엔 집없는 사람들이 모여살던 빈민가였다는데요. 예전에는 마테라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래서 위생 문제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1950년대 중반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여기가 버려질 뻔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선사시대 때부터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을 파괴하거나 버려두기가 아까워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을 다시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후 이곳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영화 007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등의 배경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이지 헐리우드의 단골 촬영지가 될 만한 멋진 마을이죠. 돌을 먹고 있네. 꽃 사나는지 어머어머어머 돌을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신기한 마을 무언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리에 자석 공유품 상점인데요. 직접 디자인하고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기념품 연한 아이보리빛을 띠는 석회함은 거칠지만 고풍스러운 마테라를 표현하기에 딱인데요. 와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와 미켈란젤로 그야말로 거리의 예술가입니다. 이곳은 마테라 무려 만여 년을 이어온 오랜 역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속 주거지로 인정받은 마테라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곳을 떠나지 않고 도시를 지켜온 보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 불이 다 커졌어 저녁에 보는 풍경은 또 완전 다른 풍경이네요 예쁘다 마을 반대쪽 언덕에선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협곡 위로 어둠이 내려앉고 마을에 하나 둘 불이 켜지면 또 다른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저기 있는 등불이 네온사인이나 현란한 간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빛만 저렇게 잔잔하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왜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되었는지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품어온 이탈리아의 마을들 언제나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봅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i